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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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철문점팀입니다 오늘은 방부목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부목은 레드파인이라는 목재에다가 방부액을 먹여서 나오는 나무를 방부목이라고 하고요 보통 실외에 관련된 목재를 사용할 때 이 방부목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충도 되고 잘 썩지 않게 방부약을 먹여서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방부목들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방부목은 방부제가 포함이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실 내에서는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보통 이 나무는 데크제와 투바이라는 지수로 나뉘는데요 데크제는 보통 이렇게 15에 95라는 두께가 15, 폭이 95라는 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21mm에 폭이 120이라는 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께가 27mm에 140이라는 목재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두께는 25mm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치수는 25에 140이지만 부르는 이름은 아직까지 27에 140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무의 길이는 12자라고 3m60이고요 그 다음에 투바이나무가 나오는데 투바이투, 투바이포, 투바이식스 이런 식으로 목재가 나옵니다 지금 이 목재가 투바이투 목재인데요 투바이투 목재는 치수가 38mm에 38mm가 나옵니다 보통 투바이투라는 얘기는 2인치에 2인치라는 얘기인데 1인치가 25mm잖아요 근데 왜 치수가 38에 38밖에 나오지 않냐면 4면대폐를 돌린 후의 사이즈가 38에 38mm이고요 돌리기 전 원자재의 치수가 투바이투, 50mm에 50mm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명칭상 투바이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외에도 이렇게 투바이포, 38mm에 90mm 투바이식스, 38mm에 140mm 그 다음에 투바이8, 38mm에 185, 투바이텐, 38mm에 235 그 다음에 투바이투엘브, 38mm에 285 정도가 나오는 이런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둥목으로도 일반 4x4, 4x4 나무 90mm에 90mm가 나오고요 그리고 크로바식으로 보통 방부목이 기둥목이 나옵니다 이 크로바를 생긴 거를 크로바처럼 생겨서 크로바 방부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로바 모양으로 왜 홈을 파냐면 나무란 자체가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갈라짐이 심해지는데 그 갈라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바 모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둥목도 4x4, 5x5, 6x6 이런 식으로 90x90, 120x120, 140x140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오고요 원래 치수에서 4면대폐를 돌린 사이즈가 빠진 그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치수화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방부목은 데크제는 상판으로 쓰시고 보통 2x4 같은 경우에는 질름목이라고 그러죠 데크제를 깔기 전에 밑에를 질러주는 그래서 나무가 꿀렁거리지 않게 일정 간격으로 질러주는 나무를 이런 2x4 나무로 보통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2x6 나무는 만약에 평상이나 데크제를 만들 때 마감을 돌리는 아니면 처마를 만들 때 처마 밑으로 세우는 그런 나무를 보통 2x6를 많이 쓰고요 2x8 나무는 거의 쓰임새가 없습니다 보통 처마에 쓰시는데 보통 2x6로 하기 때문에 보통 쓰임새가 거의 없고요 2x10이나 2x12 나무는 보통 계단판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4x4나 5x5나 6x6는 보통 기둥목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방부목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부목으로 실외에다가 작업을 많이들 하세요 이 방부목으로 시공 후에 사후 관리는 올스테인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영상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방부목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게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부목 영상이었습니다 철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